그 더블팩이 암내 같은 것도 이게 싹없습니다 예예 그리고 노인되면 노인냄새가 나잖아요 노인냄새는 이걸 쓰면 한두달 쓰기 전에 노인냄새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얼굴에만 땅구멍이 200만개 정도 있어요 몸 전체 하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땅구멍에 유해물질이나 어떤 물질들이 땅구멍 밑층에 차근차근 쌓여요 쌓여서 한번 씻고 나면 그때만 잠시 없어지고 또 좀 있으면 노인냄새가 나는데 우리 걸 딱 쓰잖아요 모공 속에 있는 게 완전히 싹 100% 제거가 되어버립니다 다 빠져나 버려요 그럼 또 쌓일 거 아니에요? 쌓이는 냄새가 수십 년 거 있죠 노인냄새가 날 정도로 쌓이려면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지면 절대 다시 노인냄새가 안 납니다